안녕 언니들 시험총 정리 자극과 반응 1탄입니다 2탄도 있냐구요? 없을 예정입니다 한방에 끝내려고 그래요 2탄은 저거겠죠? 생식과 발생 단원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핵심 혹은 특징적인거 중심으로 이야기할테니까요 여러분이 참고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평상시에 선생님이 말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지금 하는게 좀 적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 아파서 일찍 자려고 누웠다가 2시에 깨서 지금 벌써 3시입니다 여러분 시험 총정리를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극과 반응이라는 말을 먼저 보면서 시작해보자 자극과 반응이라는건 결국 환경하고 나하고 주고받는거다 환경이 나한테 주는걸 받으면 자극 내가 얘한테 뭔가 대응을 하면 반응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목소리가 좀 갈라져도 이해해주세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받는건 우리가 감각기관이라는걸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운동기관이라는걸 통해서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신경계라는 녀석이 있다 그래서 요 크게 3개로 나눠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는데 3개 전부 골고루 배우는게 아니라 운동기관은 그냥 반응을 한다 이 정도구요 감각기관과 신경계 중심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좀 조절하는 작용이 있어요 이걸 우리 항상성이라는 걸로 배우게 되는데 주로 이제 호르몬의 작용 중심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감각기관 신경계와 항상성과 호르몬 중심으로 보겠다 그럼 이제 감각기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감각기관은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기관들인데요 일단은 눈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귀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혀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감이라는 것도 있지만 오감 중심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 오감을 자극하는 녀석들은 누구냐 눈을 자극하는 건 빛이구요 귀를 자극하는 건 음파입니다 음파 그 다음 코를 자극하는 건 뭐예요? 기체로 된 물질입니다 코에 물들이 부으면 안되죠? 그 다음 혀를 자극하는 건 뭐예요? 액체 물질이에요 액체 물질 그 다음 피부를 자극하는 건 뭐예요? 온도 변화 온도 자체가 아니라 온도 변화를 많이 느낀다 그 다음에 압력 뭐 누르는 거 이런 거 등등을 느낀다 그 다음에 뭐 통증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귀에서 특징적인 건 뭐야 그렇죠 조절작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지요 조절작용 두 가지 조절작용이 있죠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작용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조절하는 작용이 있죠 빛의 양은 뭘로 조절해요? 그렇죠 홍채라는 녀석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결론 동공의 크기가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 다음 거리를 조절하는 거 뭐예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즉 렌즈 두께를 다르게 해서 거리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막막에 상의 매치기 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 홍채가 조절하는 건 뭐예요? 적절한 양의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귀의 특징이 뭐예요? 얘는 소리가 워낙 좀 작다 보니까 증폭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그래서 증폭을 누가 해요? 그렇죠 귓바퀴라는 녀석 그 다음에 귓속 뼈라는 부분에서 증폭을 담당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도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녀석과 달리 하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평형 감각이라는 걸 담당한다 얘네들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여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코어라는 감각기관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기체 물질 자체가 뭐야? 굉장히 밀도가 작죠 뜨문뜨문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해야 되는 거 대신에 뭐야? 쉽게 피로해집니다 아니면 뭐 미치겠죠? 그죠?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 다음 혀 혀에서 감각기관의 특징이 뭐예요? 액체 물질이라고 했는데 고체 물질은 어떻게 해요? 녹여서 맛을 느끼죠 그리고 우리 통념 우리 소문과 다르게 모든 부위가 어때요? 동일한 맛을 느낀다 부위마다 다른 맛을 느낀다고 얼마 전까지는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모든 부위가 똑같이 다섯 가지 맛을 느끼더라 이 얘기입니다 다섯 가지 맛은 뭐였어요? 단신 짠 쓴 맛 아니 아니 단신 짠 쓴 감이죠 단맛인 맛, 짠 맛은 맛, 감칠맛 이렇게 있다 그 다음 피부의 특징은 뭐예요? 각각을 담당하는 온도 변화 차가워지는 거, 뜨거워지는 거, 압력, 누르는 거, 통증 이런 걸 느끼는 각각의 감각점이 있다 라는 거 근데 이 분포가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예민한 정도가 다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온도 자체가 아니라 온도 변화예요 그래서 밖에 되게 춥게 있다가 들어와서 찬물을 만져도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왜? 밖에 있는 온도보다는 물의 온도가 좀 더 높으니까 그래서 변화를 좀 더 중요시한다 라는 거 그냥 참고삼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2탄까지 가야겠네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서 우리 수용하는 과정 감각을 느끼는 과정 한번 보면은 귀가 아니 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수정체를 통해서 빛을 굴절시키죠 그리고 굴절된 빛이 어디? 시각 세포가 있는 곳에 상을 맺게 됩니다 얘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망 막이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는 어때요? 귀 그렇죠 쭉 들어오다가 고막에서 처음 진동을 우리 몸으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 속 뼈에서 어떻게 해요? 증폭을 시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청각 세포가 느낍니다 이 청각 세포가 어딨어요? 달팽이 관에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는 어때요? 코는 뭐 중간 과정 없어요 그냥 코 속으로 들어와서 코 속으로 들어와서 바로 어디? 저기 뭐야 후각 세포가 느낍니다 사실 얘는 후각 세포 자체가 신경이긴 한데요 거기까지 다루진 않습니다 후각 세포는 후각 상피 세포가 있는 사이 틈새로 삐져나오지요 뭐 후각 상피 세포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근처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혀는 어때요? 혀도 입 속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돌기 안에 있는 누구? 맛 세포에서 느낀다 근데 이 맛 세포는 뭉쳐있는 덩어리죠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맛 봉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제 피부죠 피부 피부는 각각의 감각점에서 받아들이죠 각각의 감각점에 그 감각 세포들이 있어요 온점, 냉점, 앞점, 통점 이런 것들에서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받아들인 이 감각을 공통적으로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감각, 신경이 받아들여요 자극과 반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감각을 감각, 신경이 받아들여요 이건 다 공통입니다 모든 감각기관에 대해서 그 다음 누구? 판단을 하지요 누가 판단을 해요? 중추신경계가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운동신경이 명령을 전달하지요 그 다음에 운동기관으로 가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신호를 감각신경이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가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그 명령을 누가 운동신경이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누가 운동기관이 받아서 외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운동기관 전까지 이 세 개의 짝꿍을 뭐라 그래? 신경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경계를 이루는 게 누구예요? 뉴런이죠 뉴런 이 뉴런을 이루는 구조 세 개 있죠? 자극을 수용하는 곳 그 다음에 전달하는 곳 그 다음에 지원하는 곳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 자극을 수용하는 곳 가지돌기 전달하는 곳 축삭돌기 지원하는 곳 세포체 신경세포체다 여러분 뉴런은 각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구조니까요 단 얘네들은 각자 이름이 있다 감각신경을 구성하는 뉴런은 감각뉴런 그 다음 운동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뉴런은 운동뉴런 간단하죠? 그 다음 판단하고 명령하는 건 여러가지 연합해야 되죠? 그래서 연합뉴런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성이 그렇다는 거고요 뉴런의 구조 그 다음에 나중에 호르몬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2탄에서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빠이요 iri 놀고 뭐고 뭐고요?! 그러면